정말 강원도를 행복하다 생각하고 강원도를 정말 행복하다 어르신들 공경하고 강원도의 행복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등한 우리 신분성의 홍본님 대사실까지 해서 많이 들어왔겠습니다 자 우리 한명조 총총민들 이인철 총총민도 목소리로 목소리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와 우리 또 조희연 전 국회의원님과 같이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조은순 예비 후보님에게 뜨거운 박수 우리 또 천정배 후보님에게도 박수 한 번 많이 보내주십시오 잘생겼다